1부 1차 동물들 5마리 어떤 동물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번째, 검은 대머리 수리 마음에 드는 상대 독수리 곁을 맴돌며 로맨틱하게 고백하고 암수동등하게 새끼를 키웁니다 두번째, 마카로니 펭귄 춤을 춰 유혹한 파트너와 육아는 물론 평생을 함께하는 동물입니다 세번째, 회생 늑대 상대와 가족에 대한 헌신이 남다른 대표적 동물입니다 네번째, 백조 철 따라 이동하기에 바쁜 백조는 한 번 맺은 짝과 계속 관계를 유지합니다 예외로 5에서 6%는 이혼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섯번째, 프리리 들쥐 다른 설치료와 달리 평생 함께하는데 서로 털을 골라줄 만큼 자상한 동물입니다 이외에도 수달, 올빼미, 여우 등이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들도 막 서로 지지고 볶는데 정말 배울 점이 많네요 오늘은 1부 1차 동물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귀여운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jeeprek